오늘의 낚시 포인트는 내동독 알자지와트입니다. 차량도 같이 주차하기 편해요. 안녕하세요. 하연이에요. 오늘은 제주도에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이번이 제주도에서 두 번째 낚시예요. 첫 번째 낚실때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빠르게 접었거든요. 오늘은 그나마 잔잔한 편이라고 하니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낚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나오시죠? 오늘 저희가 선택한 낚시 포인트는 바로 이곳입니다. 초보자라서 이런 강파제는 못 올라가지만 길이 편해서 쉽게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원두 낚시. 기대되는군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안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걸고서 계속 열어서 하고 걸리고 어 맞아. 맞아? 공격적인 낚시 시작. 강림몬도 할게요. 근데 원래 지영이는 오랜 사람? 그렇죠? 여기가 위풀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위풀이에요. 밑으로? 여기가 위풀이에요. 여기가 위풀. 자, 여기가 위풀. 이제 지렁이를 달아볼게요. 낙추대는 걸려있습니다. 어디 산건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어디가 앞에니? 네, 하고 있어요. 오, 잘 있어. 그 다음에 지렁이가 너무 길면 지렁이가 따놓자. 간호를 살짝 꽂혀 놓은 다음에 흰쌓아. 음, 맛있었지? 내가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거는 운전석이 뭐야? 생각대로 걸어놓고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아, 이거 또 잡을 거 같은데? 그 다음에 뭐지? 제사랑 이거 확인하고?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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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Ừ. 아우, 그럼 장갑. 여기 장갑. 왜 장갑. igkeiten digamos kasih Seturåd 이곳은 이곳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한번 풀게? 네 내꺼야? 네 대박이다 안녕 뭐예요? 이미 와? 네 어휴 눈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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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한번 가죠 응 내가 가봐 자 감상해 줄게요 네 자 으악 손 맛 좋지? 아 너무 좋은데요? 좋지? 이 맛이 비슷하게 하다 말해요 심포도 사자 꺼리기 이쁜다 네 심포도 사자 꺼리기 이쁜다 심포도 사자 꺼리기 이쁜다 심포도 사자 꺼리기 심포도 사자 꺼리기 네 흑 아 흑 으악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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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요! 망태! 얘는 완전 애기인거죠? 완전 애기죠 이거는 그냥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면 돼요? 네 세이버 두개 지키요 덜라 kil고 됐어요 네 catastrophic 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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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목표가 뭐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플리즈 안녕.